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회 모욕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결에 붙인다고 합니다. 다분히 정치 공방의 성격이 짙어보입니다. 보도에 이재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결국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상대로 의회 모욕 여부 표결에다 서기로 했습니다.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특검보고서의 전체본을 제출하지 않자 결국 결단을 내린 겁니다. 연방 하원 법사위는 오는 수요일 아침 바 장관의 행위가 의회 모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지 여부를 투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이 지난 2일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보고서 전체본을 오늘 오전까지 제출하라는 자료 요구 소환장에도 응하지 않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채택된다 하더라도 연방 하원 전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 소송전으로 이루어질 것이 당연한 상황이어서 정치 공방적 성격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하원 민주당의 움직임에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간의 격한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